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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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컴백을 한다면 6명이서 컴백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컴백을 할지 아직 말씀드롬습니다 물론 육인組의 형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영상이 가장 현실적인 영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다양한 여러가지 특색을 드러내기 위한 영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의 시간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이번 이 뉴스 콘서트에 오셨는데 홍콩 팬 분들한테 혹시 어떤 무대를 선보이실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뉴스에 오셨는데 홍콩 팬이 있나요? 한국팬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지? 한국팬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지? 한국팬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지? 한국팬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지? 우선 뭐... 뭔가 느끼는데요 굉장히 약간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애정 표현이나 그 저희를 서포트해주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되게 뜨거워서 저희가 항상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팬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지? 그 상황을 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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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을 입혀는데요 에서 많은 인상적이 다intégrado 불쌍한NA가 계속 깊은 한국팬의 인상입니다 도마리ply 더욱더 총렬해 한국팬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지? 한국팬에 대한 인상으로 인상 모르겠어요 한국팬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지? 계속 네요 아... 네, 되게 착한 것 같고요. 되게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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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세요, 도우세요.